네, 공연 고생하셨습니다. 평가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요, 뒤이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라인댄스 준비 좀 해주시고요. 반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부르는 차주께서는 주차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0109-3516-6617-2431-3752-4379-4227-0987 이 차주께서는 주차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0109-3516-6617-2431-3752-4379-4227-0987 지금 바로 옮겨주십시오.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해서 안내말 좀 드리겠습니다. 보건사 앞으로 가시면 음바면 건강마을 조성석 홍보부스가 있습니다. 거기에 가시면 부채하고 그 피라물 선물이 있으니까 그 받으셔서 그 관람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수, 생수 드시고 싶은 분들은 생활개준회에서 피부락을 해드리니까 그 보시면 파란 쪽기 입은 그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. 거기에 부탁하면 갈따드빈이 어른들 직접 가지러 가시면 그 위험하니까 거기에 부탁해서 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본 행사는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지금 바로 가이댄스 올라가서 공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노래하실 분들은 사회자 앞으로 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